네, 안녕하세요. 레프컴TV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프레젠테 모델의 목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진을 올렸더니 댓글이 되게 재밌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프레젠테 모델 같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니면 나이키 제품을 설명을 할 때 그 디에프 그러니까 다이나믹 핏 칼라 라고 불리는 그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비전에 그 다음에 프레젠테 모델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뒤쪽에 여기 이 부분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그 제품이 여기는 거의 이제 그 축구와의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기능이 없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리뷰를 안 보신 분도 많고 이 프레젠테 리뷰라는 걸 안 보신 분도 많기 때문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이렇게 목을 위에 올려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너보다는 훨씬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입장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마찬가지죠.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 해놨으면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게 없는 것보다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온 제품들이 2014년인가 15년에 이 제품이 이제 마지스터 오브라가 나오면서 이게 다이나믹 핏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 많은 선수들이 이걸 잘라서 쓰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로컷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레트도 이 모델이 나오고 나서 결국 그 당시 저희가 이거 리뷰를 했던 리뷰를 찾아보시면 제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내년에는 로컷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로컷이 나왔어요. 결국 근데 그러면 그 나이키가 마지스터 오브라를 낼 때 왜 목을 길게 했냐 당시 아디다스랑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죠. 모컬라 하는 부분을 서로 이제 상호 스파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보가 서로 상호 유출이 돼서 그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모컬라를 올렸다가 누가 먼저 제품을 출시하느냐를 하면서 실제 제품의 프로토타입의 완성도 완성은 아디다스 게 더 높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제품을 만들기는 아디다스가 더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나이키가 먼저 출시를 해버렸죠. 이 제품을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핏이라고 명명된 이 모컬라가 있는 제품이 이제 목이 없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착하감을 줄 것이라는 브랜드의 홍보와 함께 국내에서도 아니 뭐 해외수만 생각했지만 이 모컬라 있는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확 늘어나죠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어쨌든 유명 선수들이 스타들이 신고 나왔으니까 근데 모컬라를 나이키가 왜 만들었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건데 그 나이키가 그런걸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왜 니트타입의 축구화를 만들면서 이 모컬라를 올릴 수 밖에 없었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먼저 전제가 되는데 사실 모컬라는 미국에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축구화들이 되게 먼저 올라와 있었죠 모컬라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들 중에서 예를 들면 등산화 같은 것들이 목이 좀 올라와 있죠 발목을 잡아주는 효과 산악 지형은 지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했을때 발을 디딘 다음에 그 발을 착취 상태에서 발목이 좌우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 등산화 제가 있는데요 노스페이스 등산화인가 이게 어 노스페이스거구나 옛날에 사놓았던 등산화인데 요 제품은 그래도 목이 약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더 하이컷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더 올라와 있고 끈이 위까지 올라와 있죠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등산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목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축구화인 경우에 왜 필요했냐 그니까 컨셉이겠죠 컨셉 컨셉인데 그 인조가죽 그 다음에 그거 단순 인조가죽에서 니트로 넘어오고 난 이후의 문제 그게 문제에요 뭐냐면 어 나이키가 그 운동화가 니트 운동화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니트 자체로는 발을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니까 제가 갖고 있는 옛날 그 플라이 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로컷이든 뭐 아니면 목이 있든 없다 아니면 운동화를 신으면 그 운동화 자체로는 잡아주지 못해요 발을 그래서 플라이와이어를 추가로 집어넣고 하죠 근데 축구화에도 물론 그 플라이와이어를 집어넣어서 축구화를 만들기도 해서 이 발의 좌우 움직임 흔들림을 막아주는 장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니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오프가 갖고 있는 그 지나치게 유연한 거 지나치게 부드럽고 그래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과도한 코팅이 들어가죠 근데 코팅이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이 코팅이 들어가고 니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비교적 그 뭐라 그럴까 인조가죽이 주고 있는 어떤 그 경화된 느낌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에서는 약간 탈피가 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이 계속 가진 않죠 왜냐면 여러 형태로 그 뒤에 변경 그 뭐죠 그거를 거치면서 변경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고 마제스타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게 되고 로컷으로 다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초기에 디자인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홀드성을 높이면서 제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발목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어 기존의 착화감과는 다른 형태로서 다이나믹 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 핏이라는게 실제로는 핏 자체가 역동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역핏인데 핏이 역동성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생각을 하려면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핏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다이나믹 하지는 않겠죠 픽스트가 되어 있으면 근데 픽스트가 되지 않고 굳이 이 제품에 다이나믹이라고 한거는 이렇게 뭔가 올라오게 되면 발목의 움직임에 제어를 가하게 되는데 그 제어를 가하는 정도를 어 그렇지 않다고 역설하는 측면에서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을 아마 명네이밍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다이나믹 핏을 설정을 하고 나서 여기를 되게 딱딱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축구와의 특성상 발목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에요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고 통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그 저기 뭐죠 핏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삭스 같죠 양말 그러니까 신발과 그 다음에 양말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발에 전체적으로 감싸주니까 이거를 보통은 삭스 핏이라고 불렀던 거에요 그니까 착화놈에 근데 이 삭스 핏은 지금으로도 이 제품이 나온지 한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형태로 보면 어떤거냐면 결국에는 발이 미착시키는 정도의 차이인거죠 그니까 그 당시도 어 플라이 니트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니트가 갖고 있는 제품의 신축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그 섬유에 사용되는 양 이런것을 조절을 해서 그 자체로 그냥 패딩이나 이런거 없이 바로 붙여버리는거 발에 밀착시키는거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플라이 니트라는 소재 니트라는 소재 특성 한겹으로 이렇게 쭉 꼬다보면 니트가 자연적으로 그 듬성듬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어나거나 이제 신축이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거를 특성을 활용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대중적인 인기는 굉장히 끌었죠 저도 샀으니까 결국 신지는 않지만 네 그 이걸 사놓고 신어보면 발목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보통 이런거를 신었던 입장에서 보면 목이 없는 좀 특이하죠 감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이한 착용감이라고 해서 기능적으로 더 나은 상을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이나믹 키 컬러가 최근까지 나오면서 계속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아디나스에서 프레테가 새롭게 출시하면서도 이렇게 목을 올리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이야 뭐 사실은 양말이 삭스피시라고 했죠 의미가 없는게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 테이핑을 하거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테이핑을 넘어서 양말을 분리시켜서 신죠 그러니까 논슬립 양말이 강화된 논슬립 기능이 강화된 양말을 신고 그 위에다가 튜브 형태의 양말을 신는다던지 착화를 해서 그래서 그 신발과 직접적으로 발과 그 다음에 어 양말과 축구화가 맞닿는 부분에서 양말을 선택을 할 때는 선수 개인이 선호할 수 있는 양말을 어 상황에 맞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뭐 칼라 우리가 칼라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발목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발목을 발목을 지지안도 얘기를 하는데 요 제품이 나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지급이 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이거를 잘라 썼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상황들은 잘라서 쓰고 어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아디다스도 목이 올라와 있는 걸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로컷을 내게 되고 그러면 이 발목을 잡아주고 다 좋으면 왜 로컷이 나왔냐는 거예요 우선은 네 개인의 선호도다 그러면 개인의 선호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로컷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칼라가 긴 걸 사용한다 그러면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뭔가 기능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기능적으로 좋으면 로컷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발목을 잡아주기도 하고 훌륭한 착화감을 만들어주는데 뭐하러 그런 기능을 버리는 슈가를 만드냐 이거죠 그리고 왜 선수들이 이걸 짓냐 이거죠 자 삭화감상에서 발목 위로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 있는 거를 발을 발과 일체감을 느끼는 브랜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착용했을 때 아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줘서 딱 뭔가 발에 밀착감이 생기는 느낌을 만든다 아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분명히 좋은 얘기에요 근데 그게 발 위쪽 복숭아뼈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게 올라와서 내 발과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을 갖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발목을 잡아주진 않아요 아시겠죠 일본이든 영국이든 뭐 유니스포츠 프루다이렉트든 일본의 카모드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설명의 일부는 이렇게 다이나믹 핏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포트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앵클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서포트 발목을 하고 지지해준다 이런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거는 이 목이 올라와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발이 로컷 대비로 했을 경우에 로컷인 경우에는 신발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비추어서 이 뒤쪽으로 더 올라와 있는데 우선 프레네테은 저기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처럼 여기에 이 뒷부분은 발 뒤쪽 아킬레스 쪽에 닿지 않아요 첫번째 첫번째 닿지가 않고 두번째는 이 목이 올라와 있는 상단부는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게 지금 이 정도로 쭉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가 다른 부분은 일반 축구와 다른게 없이 이 위쪽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준다고 여기 이렇게 연장선상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발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은 어디냐면 발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이 발목인데 발과 다리가 이어지는 부분은 뼈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뼈로 이어져 있는 부분 자체를 단순하게 잡는다고 하는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아이씨 설명해 다리가 이렇게 되어있다고 치죠 예를들어서 다리가 여기 발이고 이게 다리라고 치면 발목이라고 하는거는 이 부분인데 발목이라는거를 예를 들어 뼈라고 가정을 하면 뼈를 이렇게 잡아주는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여기 여기 뼈를 잡는다고 해서 발목이 고정되거나 하진 않죠 발목이라는거는 부위에요 부위가 앵클이라고 하는거는 이 부위를 말하는거에요 부위를 말하는데 그 정확한 부위는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부위에요 근데 뼈가 연결이 되어있고 문제는 뼈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발목을 움직이게 하는게 아니라 뼈 자체는 뼈는 사람의 동작을 제어하지 못해요 머리가 이렇게 해골이 해골이 해골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해골을 움직이게 하는 여기에 해골과 연결되어있는 신경, 근육, 인대 이런 조직이 이 해골의 움직임을 이렇게 좌우하죠 뼈,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가락도 뼈 자체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손가락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과 인대와 신경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거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잡아준다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는거에요 우선은 첫번째 이 축구하들이 발목을 잡아준다고 했을때는 그 발목이라고 지칭하는 부위가 틀렸어요 축구하에서 발목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발목 발과 뼈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되어야 되냐면 발을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근육관료 아 절임현상 절임현상 설명될 때 설명드렸던거 같은데 발뼈가 요 다리라고 하면 여기에 큰 뼈가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정강이뼈 하나가 종아리뼈에요 티비아 티불라 피불라 이렇게 부르는건데 하나가 티비아가 정강이뼈를 말하고 피불라가 뭐죠 종아리뼈를 말하는데 그 두가지 종아리와 그 다음에 정강이뼈가 이렇게 내려와서 발뼈와 연결이 될 때 이 뼈를 연결시켜서 작동시키게 하는 것들이 인대에요 인대 신경과 인대인데 보통 발목으로 예를 들면 축구를 신고 뭘 하다가 이렇게 접질렸다고 하면 되게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죠 그 인대가 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게 다섯개가 있어요 발과 다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인동 그 인대의 움직임의 작동에 의해서 이 뼈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거에요 그 인대를 다치면 발목이 마음대로 통증이 생겨서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충격으로 찢어지거나 하면 근데 그 인대의 부위가 정확하게 요 사이에 요렇게 다섯개가 얽혀있는거에요 이 발목 주변을 그러면 축구화가 인대를 만약에 발목을 보호한다고 하면 어디를 감싸고 있어야 되냐면 축구화의 이 위쪽이 아닌거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위쪽이 아니라 보이시는 여기 마지막 끈 부분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요렇게 발목을 보호해주는거에요 그러니까 발목이라고 하는거는 동영상에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부분이 발목이라는거에요 요렇게 있는 부분이 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걸쳐있어요 근데 이 핏은 전부 발목 위쪽에 있는거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발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발목에 실제로 어디에 고정이 되어있냐 하면 이 로커 축구화처럼 아래쪽으로 고정이 되어있는거에요 끈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그니까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거를 발목을 고정시켜준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되게 희한한 일이죠 네 테이핑을 생각해보세요 테이핑 발목을 테이핑한다고 하면 테이핑을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지 않아요 여기만 따로 하고 여기 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발목 인대 부분을 고정시키기 그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홀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 그 저기 뭐지 정강이뼈나 그 뭐죠 그 종아리뼈와 그 다음에 발뼈를 연결시키는 그 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는거죠 근데 이 축구화에서 지금 이게 발목을 고정시킨다고 하려고 그러면 테이핑을 발목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위쪽 부분을 테이핑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거에요 그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테이핑을 거길 하지 않으니까 테이핑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둘러줘 둘러서 이렇게 가죠 이유는 실제로 발목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 발목이라는 위치에 정확하게 테이핑을 하거나 밴드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이 위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있는 실제로 인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발목 자체가 홀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인 경우에 이제 목이 올라와 있는게 발목 홀드성이 없다 그러면 등산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 등산화는 실제로 발목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가죽의 어퍼란 이런 것들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위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목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축구야는 되게 얇은 니트 조각으로 만들지만 천으로 여기는 되게 두껍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핑 대신에 발과 그 다음에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이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로 일체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마치 깁스를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걸 끈을 매고 이걸 고정시키면 당연히 등산화는 발목이 제어가 되죠 제어가 된과 동시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통 군화를 신으면 그렇죠 군화를 신고 축구를 잘 못하는게 군화가 두껍기도 하고 바닥이 무겁기도 하지만 우선 발목이 자유롭게 돌아가지 않아요 목이 긴 부채들은 그죠 그러니까 군화는 발목을 잘 보호해주는 대신에 발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축구화를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전부 니트로 다 올렸다 하면 축구화로선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화의 이 상단 부분 이 니트 부분은 지금 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죠 이건 밀착되지도 않고 완전한 모양이죠 어떤 분들이 고무칩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그러는데 고무칩이 일로만 들어가는건 아니에요 운동하다 보면 여러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고무칩이 이 높은 데로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는거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 발목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뭐냐 이런거에요 축구화로서의 기능 없죠 없어요 이거는 디자인 요소밖에 안 돼요 지금 실제로 착화감이 편하게 해준다 이 정도로 오면 착화감이라고 할게 없죠 그냥 양말보다 밀착성이 더 떨어지니까 이거는 비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되어있으면 위까지 올라와서 어느정도 아 발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 이 정도로만 와도 또 앞은 어쨌든 이 텀으로서 아래쪽으로서 밀착이 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또 붙지를 않아 그러면 여기가 고정되지도 않는데 테이핑은 이렇게 해서 발목 뒤까지 다 감싸서 밀착을 시킨다고 하지만 밀착이 되지도 않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거죠 이게 정말 발목을 보여주는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는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리뷰는 전문가 리뷰가 아니라 일반 상식인의 눈에서 하는 리뷰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의 경우에 축구화가 발목을 보호해준다고 하면 발목을 보호해주는 밴드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걸쳐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이 올라와 있는 부위 자체가 발목에 있는 뼈나 인대와 발목에 중요한 것은 인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관리해 있는건데 발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냐 아니면 비틀림이나 이런걸 막아준다 그러면 그걸 해야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것은 발목 위쪽이기 때문에 발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선 그럼 이거는 발목을 보호한다 그러면 발목 위치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발목과는 상관없는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밴드를 가지고 발목을 보호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저희 상식으로는 발목의 위치는 여기인데 실제로 밴드는 위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 밴드가 발목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이거에요 못 믿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축구와 리뷰어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냐 단순한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축구와 리뷰어들의 문제고 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 기준으로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발목을 보호해준다고 하더라 그냥 아 그런갑다 하는거에요 양말을 두개 신으면 발목이 보호해주나요 아니면 양말을 요 위쪽에 있는 튜브 형태로만 더 보강을 신으면 발목이 보호해지나요 발목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발목의 직접적인 외부의 충격 타격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발목을 발목을 형성시키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인대조직이나 근육조직 신경조직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거나 하는 역할이 발목을 보호해주는건데 실제로 아디다스 나이키가 만든 대부분의 컬러들은 그런 부위와 전혀 상관없는 부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 이런 축구화들을 가지고 발목을 보호해준다라든지 어떤 기능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크다란 착각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저기 뭐죠 발목이 올라가 있는 축구화들보다 여전히 로컷 발목이 없는 원래 형태의 축구화들이 보편적 축구화 형태로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들이에요 굳이 이런 것들은 작용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도 아니라는거죠 이러한 단순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고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거에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러한 축구화의 기능 아니면 축구화의 소재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만 찾아보면 사실은 저희 같은 리뷰어를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상식 범주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모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리뷰한 많은 내용들이 그런건데 뭐 무게에 관련된거 너퍼의 특징과 관련된거 뭐 인주가죽의 특징 뭐 이런 폼팟의 기능 뭐 프레레트의 돌기의 기능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마지스타의 오돌토돌한 돌기들의 기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브랜드들은 이런 것들을 늘 새롭게 만들어내죠 늘 새롭게 만들어내서 늘 새롭게 어필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대부분의 기능들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유용성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에요 그게 저희가 축구화를 바라보고 리뷰를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기능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다만 기능성을 우리가 체감할 수 없으면 기능성은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프레레트의 돌기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에요 프레레트 돌기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공이 맞으면 프릭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이 고무 돌기에 공이 맞으면 일반적인 어퍼에 공이 맞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게 기능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적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기능적 차이가 스포츠의학적 스포츠 과학적으로 효과의 증가가 너무 미미하면 그거는 실제로는 경기력 도움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축구화를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찾는 것들은 발이 편한 축구화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은 커뮤니티상에 제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런 모칼라들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칼라가 발목을 보호한다 발목을 지지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도 어떤 분들은 자기는 확실히 느낀 발목이 잘 잡힌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발목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발목 위쪽에 양말이 하나 더 씌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고 그 위에다가 양말을 테이핑 붕대를 아니면 압박 붕대를 한번 더 가보면 발이 잘 잡은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하는 리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제가 다른 인생을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축구화에 어떤 잘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를 부정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면 그 리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에서부터 느낀 감정과 저희 리뷰어가 잘일치되면 그거는 좋은 리뷰라고 보고 긍정적인 리뷰로 평가를 해요 그게 선택적으로 선택적 그 리뷰평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거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뭐 그 뭐죠 리뷰의 평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또 저희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걸 신고 발목이 잘 잡히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개인의 느낌이라는거에요 주관적 느낌 주관적 느낌은 실제로는 실제 그 그러한 어떤 부위 파트들이 어 개인의 축구화에 착용시 해서 어떤 그 기능적 차원에서 플러스되는 요소 그러니까 퍼지티브한 것들을 제공해주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늘 저희가 하는 리뷰의 핵심요인이기도 하고 중점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목이 있는 제품을 신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 제품을 어 신고 신어보면 발을 홀드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거는 이 위쪽이 아니에요 요까지지 밑에 있는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들이 발목 위로 넘어가게 되면 발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어 받기 때문에 축구화는 그렇게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이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차이 니트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로는 발목을 잡아주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느낌의 차이 밴드가 있고 없고 하는 것 네 그런 차이라는 것 그래서 어 뭐 칼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발목의 홀드성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 네 그 점을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 왜 그래서 테이핑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목 움직임을 실제로 제어하거나 갈 때 우리가 테이핑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테이핑이 이루어지느냐 생각해보면 에 제가 오늘 그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이 발목을 잡아준다고 볼 수 없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